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A3부터 A10셀에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팀명, 경기 이렇게 쭉 입력되어 있는데 필드와 필드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각각의 열에다가 A열, B열, C열 나눠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가 있구요.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구분기호 세미콜론으로 필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저희는 탭이 아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라고 세미콜론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요. 연고지라는 필드는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면 연고지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하면 텍스트를 나눠서 표시할 때 연고지에 해당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A3부터 I10 영역에 데이터가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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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